네, 리더 후유씨입니다. 이번 미니 5집 앨범 데모 공유의 타이틀곡 또 런어웨이 작곡으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포토타임에서도 매력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기도해볼게요. 정면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셨고요. 이제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펜타곤의 진호씨입니다. 늘 단차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호씨. 예, 포이탐후에 착안을 해서 포즈를 연결해주셨습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네, 정면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다가 돌겠습니다. 펜타곤 진호씨. 뮤직비디오에서도 정말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좌측 살짝 보겠습니다. 좌측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진호씨. 네, 펜타곤의 홍석군의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우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홍석군. 정말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경험을 또 하고 오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정면을 바라보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 어우, 좋아요. 네, 준비해보신 거 다 보여주세요. 자, 이제 좌측 살짝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살짝만 돌리시면 우측 먼저 볼까요? 네, 우측. 자, 그리고 마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위해서 왼쪽도 살짝 봐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단시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단시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면부터 봐주세요. 네, 늘 스웩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네, 살짝 고개도 틀어보고요. 네,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좌측으로 몸을 틀어서 좌측 기자님들에게도 한번 시선을 딱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오른쪽. 네, 펜타곤의 신원씨의 개인 포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능능한 모습에 신원씨 중앙 먼저 촬영할게요. 네, 펜타곤. 자, 좌측 살짝 볼까요? 이제 왼쪽 기자님들에게 포즈 취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보셔야겠죠? 네, 역시 폴타곤 변하지 않고 촬영에 또 응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런어웨이. 네, 좋습니다. 네,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자, 여원씨 중앙부터 바라봐주세요. 네, 참 미소가 참 예쁜 여원씨인데 오늘은 시크한 규정으로 한번 준비를 해오셨네요. 아,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역시 네. 토르, 토르가 연상되는 포즈까지. 좌측으로 살짝 보시면서 네, 한번 눈길 주시고요. 네, 펜타곤 봐줄 수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으로 보실게요. 자, 여원씨. 무대 중앙 보시면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자, 귀공자 같은 외모. 네, 카리스마 있는 포즈로 좀 포즈를 다양하게 가져가지고 계신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한번 보실까요? 예나씨 왼쪽.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예나씨 오른쪽. 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중앙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외모.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네, 정말 멋지. 유토씨. 자, 포즈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오, 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마치 춤 동작을 하나하나 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앙을 충분히 보셨다 싶으시면. 이제 왼쪽 보시겠습니다. 살짝 왼쪽 살짝만 트셔가지고요. 네. 자, 이제 오른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토씨 오른쪽. 네. 자, 키노씨 중앙 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자, 펜타곤의 센스 던치는 춤에서 키노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멋진 안무를 만들어주는 키노씨.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포즈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자, 중앙 보시면서. 네. 네. 자, 이제 좌측 살짝 보시면서. 네, 왼쪽도 한번 가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포즈 취하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동작 하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오른쪽 보셨나요, 키노씨? 오른쪽. 네, 오른쪽의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펜타곤의 느낌있는 막내 우석씨. 다시 포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부터 시작할게요. 아, 네. 귀엽습니다. 네, 역시 런어웨이 포즈. 추앙이 힘든 포즈인데. 와. 자, 이제 중앙을 충분히 보셨나요? 그럼 왼쪽도 살짝 가주세요. 왼쪽 시선을. 네, 이제 오른쪽도. 자, 포즈 다 하셨나요? 우석씨? 하나 더.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포인트 안무 중에 하나. 다들 잘 나오게 해. 내 얼굴 사이사이.